아 지하실 같았어요. 무슨 일이시죠? 아... 아, 저희 집 걔가 일로 들어온 것 같은데. 저, 고난. 고난? 고난이 어디 갔지? 우리 고난이? 실부 엔딩은 어떻게 되나요? 씨는 이번에 죽나요? 오 작가님? 이 장면도 미리 봤나? 맞춰봐. 내가 방아산을 당길 지 없었지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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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좀 하자. 나 너랑 얘기하러 왔어. 경찰도 안 부르고 혼자 왔다고. 이건 내가 부른 거 아니야? 8년 전 일은 오해야. 오해는 네가 하는 거겠지. 이제 그만 끝내자. 이 지긋지긋한 악연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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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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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 같았는데... 빛이라고는... 이것 좀 찍어주세요.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. 공구들이... 막 진열돼 있었는데... 여기를 찍어주세요. 토끼야. 선배님! 토끼가 있었어요. 토끼님으로 사견 연습 안 왔습니다. 토끼로? 여기요. 네. 기은영 작가 휴대폰 같은데요? 기은영 작가요?